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한국형 자전거 세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소리로 인해서 녹음을 했다가 더빙으로 대체를 합니다. 현재 보이는 자전거 세차기는 한국에 맞게끔, 한국의 최적화에 맞춰서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브러시와 수도꼭지, 그리고 나서 수조로 나가서 저수조로 저수조를 통해서 히팅을 한 후에 다시 올라와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형태로 구조로 진행이 되면 사이즈도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커스텀 형태로 각 매장에 맞춰서 주문 제작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이즈와 치수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 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사이즈를 보시면 아비아브로드 휠 자체가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휠이 들어가고 프레임 단독으로 들어가서 세차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앞바퀴를 빼거나 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 있게 세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액은 두가지를 추천해드리는데 하나는 바이오서클이라는 용액과 바이오서클은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자전거정비협회에서 추천하는 전용세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따볼 차이가 나지만 운영관리상의 가격 차이라든지 이런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비싼 가격에 해외 수입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맞는 실정으로에 맞는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거라든지 자세한 상의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것이 궁금하거나 제품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좋은 생각모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